그런 차원에서 메인스트리트와 관련된 걱정 하나를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질문을 드려야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재난지원금이 미국 정부에서 줬잖아요. 그런데 메인스트리트는 개인들에게 풀었잖아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이 돈들이 투자나 저금이나 이런 식으로 전부 몰려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의 주력 산업인 3차 서비스 산업은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백신이 효과적이라는 데이터가 나와서 잡히게 될 때 사람들이 보복적 소비가 확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미국에서. 그런데 그 수요를 감당할 만한 공급처가 이미 문을 많이 닫는 부족한 상황이 되다 보면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촉매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재난지원금 이 얘기부터 중요한 얘기들이 지금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시장을 조금 이 시장의 기능을 조금 잘 왜곡해서 좀 생각하시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패드가 돈을 풀어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현상을 유동성장세라고 하면서 돈의 힘으로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 많이 하죠. 그 부분이 있어서 제가 패드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없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은? 한국이 패드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외국인이 패드에서 빌린 돈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한 60조로 샀으면 그게 또 이해가 되죠. 그런데 패드에서 풀린 돈이 우리나라도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왜 2800까지 그걸 설명을 못하시는 분들이 그냥 계속 돈의 힘으로 올라온 그런 비이성적인 장세다라고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돈의 힘으로. 패드가 푼 돈 때문에. 그래서 패드가 재난지원금을 3조가 아니라 1조만 준다든지 아니면 패드가 이제는 돈 푸는 걸 멈추면 주가가 또 빠질 거다. 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런 역이 엄청 많았죠. 그 시장을 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네. 최근에 주식을 산 우리 동학개미부터 미국의 투자가들. 패드가 준 돈으로 주식을 산 게 아니죠. 그 한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에 개인들의 자산이 일경이 좀 넘잖아요. 아 그래요? 몰랐는데. 네. 일경이 넘고 부동산이 한 5천조가 좀 넘습니다. 개인들의 부동산이요. 개인들의. 네. 5천조가 넘고. 개인들의 금융자산이 4200조 정도 되거든요. 그 개인들의 금융자산이 4200조나 되는데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지금 이제 2200조가 됐잖아요. 참고로 3월 달에 1400, 1500 갔을 때나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1000조, 900조였습니다. 엄청나게 작동하죠. 네. 자 거기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여전히 55% 들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88%인가? 계속 들고 있어요. 팔지도 않습니다. 찔끔 팔았다 했잖아요. 지난번에. 찔끔 팔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거의 670조 정도로 쥐고 있고요. 그러면 대기업의 기업의 오너들, 대기업뿐만 아니라 상장사의 오너들이 샀다 팔았다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오너들이 들고 있는 지분,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자금들이 한 200조. 오너들이 갖고 있는 게 정확하게는 제가 못 봤지만 우리나라에서 한 30%만 하더라도 2200조에 30%면 660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670조, 660조 합쳐가지고 1330조에 우리나라 장기 투자하는 기관들. 뭐 170조라고 하자고요. 그냥. 그러면 1500조거든요. 1500조에서 한 700조 가지고 유통되는 주식이 그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 아까 개인의 금융자산이 4200조라고 했잖아요. 그 4200조가 아까 우리가 금리, 아니야 나는 그냥 주식은 변동성이 심해서 싫어. 그걸로 MMF에도 넣어놓고 단기금중산품, 전단체 등등 넣어놨다가 금리를 낮추고 패드가 돈을 딱 풀어버리니까 돈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는 그 두려움에 그 부자들의 촉에 의해서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네 해서 부동산도 사고 부동산 랠리가 또 지속됐던 거. 그런데 15억 이상 규제를 하고 또 수도권 규제를 하고 조정 규제를 하니까 어쨌든 내 돈을 지켜야 되겠는데 주식을 잘 모르는 분들은 또 지방 아파트를 또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방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 속에서 이제 부동산이 좀 많은 부동산 부자의 분들 입장에서는 다주책자로 종부세라든지 이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식으로 눈을 돌린 거거든요. 주식을 쳐다봤더니 주식이 이렇게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이 지금 은행에 맡기면 1%도 안 되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우리나라 법인 자금들 은행에 1%도 안 되는 거에 넣어놓느니 삼성전자 우선주 제일기획 같은 거 17,000원 할 때 4.5% 주니까요. 이런 기업에 넣어놓는 게 낫다라는 게 저의 아주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라 스마트 마니들이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에 대해서 내 재산을 짓기 위해서 이제 위험자산에다가 투자를 한 거거든요. 페드의 그 부분은 경제는 심리라는 얘기처럼 경제의 심리를 확 바꿔버린 겁니다. 왜 2023년까지는 금리를 안 올릴 게 심리에 안정감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페드가 돈을 더 넣어줘야 주가가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잖아요. 페드가 멈추면 주식이 빠질 거다. 그거는 돈의 속성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려있는 이 돈들. 그러면 미국 국민들의, 미국 개인들의 금융자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참고로 미국의 GDP가 한 21조 달러잖아요. 21조 달러고 미국의 시가총액이 이제 30조 달러 정도 하면 GDP 대비해서 한 150%이기 때문에 제가 버핏 지수가 이제 뭐 목에 찼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미국의 S&P500을 비롯한 전체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이 지금 35조 달러 정도 그렇게 됐는데 미국 개인들의 금융자산이 얼마냐면요. 90조 달러가 넘습니다. 아 그래요? 미국 기업들이 아니라 개인들의 금융자산이 꽤 되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게 페드가 돈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심리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심리를 바꾸는데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금리죠. 금리를 확 낮춰버리니까 우리나라 시중은행부터 미국의 시중금리가 1% 미만으로 떨어지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0.6, 0.5까지 빠지고 그 가운데서 이제 돈이 원리가 작동을 하면서 아 지금 여기서 은행에 내가 안전하게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는 것보다 위험자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심리를 바꿔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장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처럼 천재들이잖아요. 그 천재들이 주식에서 왜 실패했을까라고 보면 이 경제는 심리다라는 걸 저는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으로 성공한 두 천재와 주식으로 실패한 두 천재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주식으로 성공한 두 천재는 피트린지하고 케인즈라고 보면 케인즈가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주식은 미인대회라고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대회라는 거죠. 대중들이 지금 어디에다가 성장성의 매력을 느끼면서 투자를 하는지를 보면서 해야 된다고 케인즈가 얘기했을 때 아 저 사람은 대중 심리를 알고 있었구나. 피트린지가 칵테일 파티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아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왔을 때 시장이 이제 쏠림이시면 그런 상태구나. 대중의 심리를 알았다는 거랑 심리를 모르고 과학적으로만 그래서 개량적으로 주식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내 심리도 알아야 되고 이 대중의 심리도 알아야 되고 그 심리를 바꾸는 정책자들의 패드의 의도를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올해 많은 전문가분들이 예상이 좀 어긋났죠. 근데 이렇게 다시 복귀하면서 말씀들을 나누면서 그런 질문들을 좀 드려보면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그 욕심의 크기 이거를 좀 잘 생각을 못했던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많은 비관론자분들의 데이터들을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봅니다. 네. 그분들이 경계의 목소리를 얘기해 주시고 그분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아 우리 시장의 지금 적정 수준인지 아닌지 그런 개량적인 부분 네. 그분들의 도움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단지 이제 제가 조금 다르게 봤던 부분은 시장의 작용을 하는 그런 심리를 조금 제가 조금 그나마 다른 분들보다 좀 빨리 읽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이 내년에 이 심리가 어떻게 꺾이는지 그 금리 수준에 따라서 이제 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대답을 안 할 겁니다. 네. 금리가 만약에 계속 0.9, 0.6에 어떻게 머물러 있다든지 아니면 이게 1.5가 될지 2가 될지 2.5가 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이전하워 대통령이 옛날에 2차 세계대전제 연합군 사령관도 하시면서 했던 얘기가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 플랜을 해보면 그 플랜이 전부 다 다 유슬리스 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플래닝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필요 없지만 네. 필요는 없지만 왜냐하면 전투 상황이 들어가면 적들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공격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 전략을 그때 끝에 짜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내년 시장은 3200에서 꺾어질 거고 이런 얘기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병곡점이 이 부분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은 또 제가 이제 항상 시장이 이렇게 폭락할 때 잘 나왔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지금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들리려고 이제 잘 나왔듯이 너무 과열이라든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또 괜찮은데 시장이 한번 또 말씀하셨던 8%, 10% 조정은 언제든지 나오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렇죠. 10% 이상 조정은. 그럴 때 아직까지도 여전히 바이온 딥스 해도 되는지 그런 부분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딱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리려면 파티는 즐기되 취하지는 말라. 이게 진짜 격언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요소로 더 상승하고 재미 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긴장을 하고 있어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파티는 즐기되 취하지는 말라. 파티는 즐기되 파티장 입구에서 놀아라. 내가 얘기한지 듣고 한 얘긴데 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파티가 시작된 거는 파티가 시작되면 이제 제대로 메인 스테이지에서 놀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대 앞에서. 네. 메인 스테이지에서 노는 게 맞고요. 그러고 이제 끝나갈 때에 나오면 되는데 이제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언제 끝났는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나는 시점을 모르니까 이제 문 앞에서 놀아라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분들이 그러면 파티가 끝났을 때 이렇게 문 앞에서 잽싸게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거 나오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주식의 대가들 그리고 저는 대가가 아니고 저 같은 사람도 이 시장이 언제 끝나는지를 그걸 알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는 주식 대가들은 주식을 잔뜩 안고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주식을 기가 막히게 줄여서 나온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냥 파티가 끝날 수 있으니까 문 앞에서 놀고 있다가 잽싸게 도망 나와라. 그거는 말은 쉬운데 절대 쉬운 건 아니고요. 그것보다도 좀 더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의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은 살 때부터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살 때부터.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면 손절매를 하지 않을 주식을 사야 됩니다. 많이 떨어졌다 해도 들고 있으면 나중에 회복될 수 있는 손절매를 하지 않을 주식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15%에 짤라라, 10%에 짤라라, 20%에 짤라라 이거는 사실 저도 수많은 실전 경험이 있잖아요. 별로 도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기관들이 좀 개선해야 될 점 말씀드리면서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5%면 로스컷, 마이너스 10%면 로스컷 그 규정을 고수하는 기관이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시장 대비 언더포폼을 해서 감사해서 도대체 너네 기관은 왜 이렇게 시장 대비 아주 언더포폼을 하느냐 그 원인은 바로 5%, 10%만 되면 손절하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지수가 허접한 지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지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네이버, 카카오 등등 해서 또 우리가 S&P500에 대한 ETF를 많이 좋아들 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에게도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부분은.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를 그렇게 로스컷 하는 거는 그닥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로스컷 할 종목을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워런버펫이나 피트 린치가 얘기했던 게 내가 산 주식이 50% 빠질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주식을 하려면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빠진 주식이 50%는 언제든지 시장 상황에 있어서 빠질 수가 있는데 견딜 수 있는 주식을 사라는 거거든요. 얘기해서 첫 번째 로스컷 할 주식을 사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 또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시장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후퇴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겼다 치자고요. 그 후퇴가 돼야 될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개인적으로 돈이 급한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년에 제가 쓸 돈이 좀 있는데 지금 주식을 해서 내년에 5월달 11월달에 써야 되는데 괜찮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단기적으로 제가 반드시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써야 될 때 황금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올해 저희한테도 포트폴리오를 가져오신 분들이 딱 보면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나도 안 오른다는 거죠. 하나도 안 오른다고 해서 보여주시는 종목들 중에 보면 거래가 안 되는 가치주들이 많아요. 거래가 안 되는 가치주들. 재무제표상, 자산, TBR 맞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음마아파트가 한 5천 세대 되거든요.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음마아파트 근처에 한 동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똑같이 현대에서 짓고 똑같이 한양에서 짓고 뭐 했는데 똑같은 현대 아파트인데 한 동짜리 아파트는 여기는 평당 7천 원 하는데 여기는 평당 3천, 5백, 4천 원 하는 집들이 많죠.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인 경우에는 더더욱 싸죠. 그렇죠. 아니 똑같은 30평대인데 이게 왜 그게 바로 왜 디스카운터를 받느냐 하면 황금성의 차이거든요. 살기는 편에도 그래서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 하면 딱 머릿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황금성이 있는 반면에 그 길 건너편에 있는 단독자리 아니면 그런 빌라 같은 경우에 진짜 가격에 알아보시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부동산을 할 때도 그런 한 동짜리 아파트 아니면 이제 또 삼성동의 아이파크가 평당 8천만 원 정도 한다면 아니 똑같은 아이파크인데 남양주에 있는 아이파크는 평당 1,500밖에 안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로 들어오는 을지로까지 가는 거리는 남양주에서 출발하면 45분이고 삼성동에서 출발하면 25분인데 그 20분 차이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죠. 그게 이제 이 황금성에 대한 디스카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티장에서 있다가 잽싸게 도망다오려면 황금성이 좋은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레이였네요. 물량도 잘 거래가 되고 많아서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꾸준히 말씀드린 게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는 웬만하면 시가총액 100위 안에 있는 100위만 하더라도 그 시가총액이 다 조단위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매매를 하시라고 하는 게 혹시라도 이제 주린이 분들이다 보니까 잘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 살 수도 있었을 때 언제든지 팔 수가 있는 유동성이 확보된다는 부분하고 내가 만약에 이제 돈이 급한 상황이 됐을 때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유동성이 좋은 주식과 안 좋은 주식에 그런 밸류에이션 차이가 있는 거고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아까 멀티플 차이도 다 그런 이유라고 보면 됩니다. 글로벌하게 몇백 조씩 움직이는 자금이 저기 미국 시장에서는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는데 그나마 한국 시장이 유동성이 참 풍부한 편이긴 한데 다른 나라도 보면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해도 이 파티가 끝났다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파티장 안에 있어도 파티가 끝난지 안 끝난지 우리는 사실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뭔가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냥 아내가 소홀하게 해줘야 끝났나 보다. 약간 늦은 타이밍에 알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그 파티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5월 달부터 지금 아직까지도 시장이 올라갈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질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대잖아요. 10명 중에? 아직은 조심해야 돼.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그거는 주식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고 주식을 팔고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난무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파티장에 두세 명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게 꼭 시장만 아니라 어떤 섹터나 어떤 주식 모두가 다 그래서 제가 2017년 연말 송년회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종목을 얘기하고 있지? 했던 종목이 제가 비트코인이었다고 했잖아요. 모두가 다. 제가 축구하러 가면 축구 후배도 비트코인 물어보고 옆자리 강남에서든 강북에서든 송년회 하면 옆자리에 이 옆계 사람이다 아니다 모두가 비트코인 얘기하고 있을 때가 그때 딱 꼭지였었잖아요. 단계 꼭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파티가 끝물인지 아닌지는 시그널은 어느 정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 찾을 수 있는 게 어떤 주식을 지금 가지고 계신데 그 주식에 대해서 모두가 확신을 갖고 있으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파티가 끝났고 어떻게 연상을 하시면 되냐면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주식의 고수 분이 남의 잔치에 가서 먹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도 하셨다고 했는데 잔치집에 우리가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소문나서 사과람들이 빠글빠글하는 잔치집에 가서 거기에 미리 들어와서 먹었던 사람은 아 나 이제 갈게 하고 먼저 가는데 가장 뒤에 들어온 사람은 사람은 많은데 보면 먹을 건 없고요.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먹지는 못하고 설거지 해야 돼요. 그러게요. 그래서 설거지 당한다는 이런 표현도 주식시장이 있긴 한데 먹지는 못하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주인장이 잡는 거죠. 설거지는 하고 가야지 하면서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10명 중에 이 주식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컨벡션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그런 주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주식시장에 비관론자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경기가 어떻게 좋아졌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주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난무할 때가 또 주변에서 주식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자랑이 지금은 보면 제가 상담을 해보면 한 8%, 15% 좀 벌었다는 사람이 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연초 대비. 그렇기 때문에 끝물에서는 우리가 아파트도 보면 얼마에 샀는데 아파트가 얼마가 됐다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엄청 부럽고 엄청 질투가 나는 수준까지 얘기가 난무해야 돼요. 얘도 벌고 쟤도 벌고 얘도 벌고 다 벌었다. 주변에. 그때가 이제 파티가 끝날 때다. 그래서 내가 아 들어가야겠다 하는 순간. 안 그러면 설거지하고 나오셔야 돼요. 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거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으면서도 또 시기에 적절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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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